새로 일신 매우 일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하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못 나오셔가지고 늦으실 뻔하셨다고. 사장님 물러나라고 집회와 시위가 있어가지고요. 지난번부터 김희철 사장이 물러나야 분리징수하니 철회된다. 네. 요구대로 김희철 사장이 오늘 내가 물러날 테니 분리징수하니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단칼에 거절했던데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런 조건을 걸면서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냥 깔끔하게 물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KBS 출연하고 왔는데 그 방송에서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김희철 사장이 물러나는 거는 당연히 굳은 자고 그 외에 혹시 추가로 더 달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KBS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작년에. TBS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되는지 과정을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당연히 김희철 사장은 이제 곧 물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을 무엇을 대통령실에서 KBS 쪽에 얘기를 할지 거기에 오히려 시선을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나. 장성철은 패널로 출연시키지 말아라.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박희형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했어요.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미 유족들이 용산구청에 가 있을 때는 이미 출근이 끝낸 상태. 출근을 끝낸 상태였다고. 오늘 이 뉴스 보고 좀 황당했다라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구속이 됐다가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된 박희형 용산구청장 오늘 새벽에 기습 출근했다는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석 석방 그리고 이후에 출근을 하겠다라는 박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그래서 오늘 오전 8시부터는 출근 저지 행동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그랬더니 박구청장 쪽에서는 그럼 더 일찍 그래서 7시 이전에 아침 7시 이전에 출근을 했다라는 게 용산구청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유가족들은 박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산구청 9층에 있는 구청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구청장실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안 직원들하고 유가족들 사이에 승강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구청장 사퇴 촉구문을 출입구에 붙여두고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고 일단 용산구청 앞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였던 신애진 씨의 어머니 김남희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절절한 호소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박희영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소식에 숨이 막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끓는 분노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보석은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하려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박희영에게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습니까? 무한한 마음의 책임을 느끼는 자가 어떻게 감히 참사 관련 트라우마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박희영이 트라우마를 인정하기 전에 유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처절할 아픔을 생존자 및 부상자의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가슴 켜켜이 쌓인 다음 사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대로 일단 박구청장은 보석 심사 때 참사 직후에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이 생겼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가족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박구청장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그리고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을 걸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박구청장이 공황장애라면 우리는 전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황장애를 보석 이유로 대놓고 출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일단 용산구청에 따르면 박구청장은 일단 구속기간 중에 놓쳤던 구정현안 파악에 오늘 주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퇴 의사는 없는 걸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요. 오히려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진 사퇴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그냥 본인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겠다. 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박형구청장 때문에 제가 불명과 공황장애 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격 없는 분이 다시 공직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국민의힘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을 따라가지 말아라.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질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진 탈당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은 탈당했으니까 우리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박형구청장 국민의힘 탈당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이 이미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의 역할을 하루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용산 지역구를 둔 의원이잖아요.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천을 했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담당 구청장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복귀하도록 내비둡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꼭 국민의힘과 권영세 의원이 이 부분 좀 해결 좀 하시라. 제가 보기에는 박형구청장과 국민의힘 쪽에 트릴레마, 딜레마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트릴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공황장애를 이후로, 불면과 공황장애를 이후로 보석이 됐잖아요. 이제 구속 만료가 한 한 달 정도 나왔는데 만약 공황장애를 계속해서 내가 아파서 구청장직을 계속하기 어렵다, 조금 쉴란다라고 하면 국민 혈세받고 구청장이 일도 안 하니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출근을 하니까 공황장애라며, 출근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퇴를 한다. 사퇴를 하면 내년 총선 때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주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죠. 용산구청장직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국민의 질타를 국민의힘과 권영세 의원이 계속 받고 간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정당이 용산구청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릴레마 사퇴도 하기 어렵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출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가운데서 그나마 욕을 덜 먹는 게 출근을 해서 내가 임기를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의 실수로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게 박형구청장 쪽에서는 욕을 덜 먹는 길이다라는 선택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쪽의 빙의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국민의힘 쪽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 정권화에서 민주당 출신 용산구청장이 저런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구속당했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그러면 잘했네. 그래 해야지 다시 복귀해야지 이러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쪽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또 바뀌고 내년에 또 우리가 용산구청장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7월 1일인가부터는 원래 주민소환이 1년간은 못해요. 당선, 취임 1년간은 못하는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주민소환, 만약 스스로 사퇴 안 하면 주민소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이런 국면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사실 주민소환, 그전에 오세훈 시장 비슷한 투표였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희생자들하고 유가족의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무너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박희영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에 책임지는 자세가 결국 하나도 없는 셈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익은 경찰청장이나 이번에 박희영 구청장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걸 좀 우리 공직자들이나 정치권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용산구의회 백준석 의원 연결해서 직접 용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희도 오늘 받아서 읽어봤는데 관련된 의혹 제기들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을 각각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해명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어제 저희랑 이야기를 나눴던 장윤선 기자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취재 내용들을 추가로 공유를 받고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서 조목조목 장윤선 기자의 반박과 제 이야기를 섞어서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이동관 특보의 해명문에서는 등장인물들을 몇 명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눈에 특히 띄었던 게 피해자를 학생 B로 한 명으로 축소를 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거 4, 5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받아서 읽어본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4명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해명문에서는 학생 B로만 한 명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혹은 깎은 손톱을 침대 위에 뿌렸다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에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피해 학생이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 기자에게 오히려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그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피해 학생 한 명, 학생 B의 말을 빌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피해 학생은 최소한 보고서 안에는 4명 이상이 등장을 하고요. 실명으로 또 진정서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동관 특보한테 언론에서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동관 특보 측에서 해명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학교폭력사안 대응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번 건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담임이 일종의 자체 종결을 한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학폭위를 열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라고 오늘 해명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장윤선 기자하고 같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상황으로 해당 지침에 제시한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규정을 했고요. 그 결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심의하지 못했음에도 이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스스로 전학 가겠다는 의사에 그대로 동의하여 이 가해 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은 채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교육청은 그 당시 학교 인사들,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학교 인사들을 징계 처분 요청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혹은 담임교사 측에서 학부모를 만났을 때 전학을 권유했다라고 오늘 이동관 특보는 해명을 했는데 사실관계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하고는 충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의 상세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그 진술서에 대해서도 이게 좀 신빙성이 낮다라는 주장을 오늘 했는데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법정 다툼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서명 날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서명 날인이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형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동해서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법률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복 사건을 많이 다뤄봤던 민변의 하주의 사무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민사재판이나 계약관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날짜나 서명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용의 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록 자체가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인 조사를 할 때 별천문서로 첨부되었었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이 해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부 본인이나 혹은 부인이 학교에 외압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 그리고 학교재단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통화한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찌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저는 그때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한번 묻고 싶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궁금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사장님께 전화하는 학부모 계신가요?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이사장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관계 파악하는 학부모님? 이게 굳이 따지자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말하자면 학교에 먼저 확인을 하고 단임교선이 하고 면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으면 상부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학교의 직접적인 운영사항에는 개입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이 사안과 관련된 반박 광고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반박 광고를 집행할 때 당시 김승윤 이사장이 회의를 주최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적인 행위니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당시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한테 내용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 특보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12년 사건 당시에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었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연말에 그만두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막아야 하는 더더욱 절실한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소장님. 저는 장윤성 기자님이나 헬마우스님이 원망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장윤성 기자님은 제가 대타 진행하는 다른 방송에서 이 진정서의 내용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낱낱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우리 헬마우스님은 이동관 특보가 반박 자료에 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그 반박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시고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디님이나 우리 앵커님, 헬마우스님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냐 저까지 도매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 해명서에는 한 네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어 화해했어 세 번째, 나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어 네 번째, 이거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MBC 공용방송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MBC 등 외부의 관련 문건과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전교조 교사에서 전교조 교사와 MBC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동관 특보가 본인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또한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추궁을 많이 하겠죠 또한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정을 했던 하나고등학교 교사 내지는 피해자분들 취재하고 있고 인터뷰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하이킥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쭉 지금 임경빈 작가가 이동관 특보의 해명 입장 8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또 길게 관련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진보자파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도서는 내년 총선에 상당히 불리한 언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환경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동관 특보를 임명을 해서 좀 바로잡겠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부인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KBS MBC 보수오파 쪽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장악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니까 국민들은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이거 맥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편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해야지 우리에게 맞는 진행자 패널만이 여기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거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달라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 임경민 작가가 다 점검을 해 주셨는데 이 톤을 보면 뭐가 있냐면 한 학기 더 다니게 해달라고 한 학기는 마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학 가라고 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가 대승적으로 전학을 갔다라든지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를 임해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라든지 또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MBC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의 자정능력 재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라든지 해서 내가 오히려 대승적으로 전학 가줬는데 가짜 뉴스로 MBC 등이 가짜 뉴스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신행컨님 안 무서워요? 아니 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거 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제가 무서워요 읽어보시면 그런 내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는데 니들이 가짜 뉴스를 공정성을 심각하게 우리가 자정능력 재고 자정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요 유타는 우리 인경민 작가님하고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병문에서는 정보 유출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유출한 거 아닙니다 오늘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하는 110페이지짜리 문서를 브리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했고 오늘 브리핑까지 했는데 세부 내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기존 보수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도 연속성 없이 달락이 이루어진 바뀐 대목들이 몇몇 있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자면 미국 관련된 기술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중국하고 일본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달라진 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순서로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꼽았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순서로 일본과 중국의 순서가 변경이 됐다는 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순서대로 기술하는 게 관례다 그러니까 우방국인 일본을 먼저 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중국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동맹이거나 우방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협조해야 되는 관계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좀 뭉뚱그려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측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서 일관되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했고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단호한 대응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호한 대처는 빠졌는데 뭐에 대한 단호한 대처냐 일본의 과거사 문제 관련한 단호한 대처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고 일관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좀 순화돼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괴를 같이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의 일본에 대한 태도하고도 달라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점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점이 다 바뀌었거든요 어디서 보수 정권의 연속성을 찾아야 될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시대가 바뀌었고 또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환경 외교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 일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다 좋아요 뭐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중국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중국을 그렇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처럼 굴욕적인 외교를 할 필요도 없는데 중국과의 외교도 풀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속보 하나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랜만에 합의를 하는 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정조사 관련된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역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여기에 묶어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양당이 선관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없었고 그리고 선거관리 공정성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일단 북한발 해킹 문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계획서라든지 후쿠시마 특위 구성화는 다음 주에 제출을 해서 그다음 주쯤 본회의 승인을 목표로 한다 이게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합의를 하는 걸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건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요 실제로 조사 범위 이런 세부일정 협의까지를 봐야 우리가 진짜 확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